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산차 일련보증업체 굿모닝 총각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정말 좋은 차 같이 한번 골라봤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준비한 차량 또 많이 기다리셨죠? 바로 아주 멋진 신형 카니발, 모델 이름이 신형 카니발입니다. KA4 등급, KA4 모델 이 차량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 5대 정도 정말 가격대 3천 이하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도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5일 안에는 판매가 될 것 같아요. 여기로 꼭 마음에 드시는 차량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전화 좀 많이 해주세요. 궁금하신 점은 5300번 차량번호 5300 이런식으로 전화주로 알려주셔도 돼요. 보신 차량 있으시면 차량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이 영상은 딜러 전산망이고 딜러분들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신형 카니발, KA4 모델 2020년도에 출고가 되었죠? 160대 정도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정말 좋은 차만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5대. 2559만원. 첫 번째 모델 주행거리는 16만km에 21년식입니다. 8월에 매입을 했습니다. 8월 말에. 자, 이 차량 등급 자체가 높은 편이에요. 노벌레스 등급이고. 이 차량은 사야 될까요? 한번 볼게요. 성능 점검 기록부 봐야겠죠? 자, 보시면은 사고 교환이 보세요. 전혀 없죠? 완전 무사고죠? 무사고로 보시면 되고. 매우는 고작 2%입니다. 2% 렌트는 없어요. 이 차량이고 세부 상태 보시면 깨끗하죠? 이런 차 사셔야 됩니다. 색상도 너무 잘 나왔죠? 자, 이 차량. 그리고 약간 브라운 시트죠? 여기 보시면 전동 시트 들어갑니다. 파워 트렁크 들어가고 옵션 볼게요. 반자율 들어가고. 하이패스 들어가고. 보시면 블루링크 시스템 같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뒷좌석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자동문 옵션이 있고요. 내비게이션 후반 카메라. 그리고 시트가 좀 많이 깨끗하죠? 보시는 것처럼. 전동 시트 들어가고. 시트가 보시는 것처럼 깨끗한 편이에요. 이 차량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이 정도면 가격이 좀 싼 편이죠? 다음 차비도. 다음 차량은 검정색이고 똑같아요. 2,559만원. 21년식 15만키로. 8월 말에 매입했습니다. 노블레스 등급이고. 시험 카니발 KA4 모델이죠? 이 차량 보시면은 일단 외관 자체가 정말 아주 많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이런 차 놓치면 안 되겠죠? 가격도 싸고요. 성능 점검 사고 교환 없죠? 무사고입니다. 매온이 고작 2% 렌트는 있어요. 일단 매온 관리 굉장히 잘했습니다. 주행거리 대비 매온 관리를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미세누가 하나 있지만 이거는 저희가 수리를 해드리고. 한 개까지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괜찮죠? 파워 트렁크 옵션 들어가고. 반자율 들어가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들어가고. 이 정도면 차 좋은데요? 이 정도면 좋은 차가 아닌가 싶어요. 전동 시트 들어가고. 여기 보시면 키 두 개 들어가고. 열선 통풍, 열선 통풍. 핸들, 열선, 감지 센스, 카메라 뷰 들어가고. 이 정도면 좋잖아요. 왜 안 사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다음 차입니다. 2,560만원 프레스티지 등급. 주행거리가 좀 짧은 편이죠. 그나마 앞전의 차량보다 훨씬 짧아요. 11만 킬로. 21년식에 11만 킬로. 완전 무사고의 보험 이력이 없는 차예요. 일단 주행거리 좀 마음에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2,560만원. 성능 정답 볼게요. 사고가 일단 없지만. 펜다에 판금이 하나 있어요. 아쉽게도 판금. 사고 이력은 없음. 단순술이 있음. 매연이 2%밖에 안 나옵니다. 매연 관리 정말 잘했죠. 매연 관리 잘했고. 렌트 없음. 일단 이 차는 렌트카가 아닙니다. 렌트가 없어요. 세부상태 깨끗합니다. 어떤가요? 괜찮죠? 이 정도면 좋은 차죠. 오늘 소개하는 차 중에서 이 차가 제일 마음에 드네요. 차선이탈, 미끄럼 방지 옵션, 반자율. 전부 다 기본 옵션이고요. 노차량 9인승입니다. 9인승이고. 전자파킹 옵션이 있고요. 오토 홀드 기능, 드라이브 모드 기능, 열선 통풍 전부 다 있습니다. 괜찮죠? 승합 차량이죠. 이 차도 추천드릴게요. 넘쳐입니다. 3,020만원. 프레스티지 등급 주행거리가 좀 짧은 편이죠. 이 차량은 어제 아침에 가져왔기 때문에 정말 또 따끈따끈한 신규 모델이죠. 이 모델. 하얀색입니다. 하얀색. 어떤가요? 가격도 괜찮고 주행거리도 많이 안 탔고. 6만 5천 킬로밖에 안 탔어요. 9월 23일에 매입을 한 차량이고 신규 모델이죠. 22년형이고 22년식이죠. 6만 5천 킬로. 후방 카메라, 그리고 정품 내비게이션, 3존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는 아주 귀한 차죠. 이렇게 되어 있고 전자파킹 키 두 개 있죠. 그리고 전자파킹,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딩이랑 같이 있습니다. 성능전공 기록부 사고 교환 전혀 없는 이 차도 마찬가지로 우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매운이 2%밖에 안 나옵니다. 렌트는 없어요. 세부상태 보시면 또 깔끔한 느낌. 어떤가요? 하부도 깨끗하고 이런 차 이런 느낌. 어떤가요? 괜찮죠? 저는 이런 차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합격! 합격이죠. 성능전공 기록부 합격. 이렇게 되어 있고 내비게이션 되어 있고 차선이탈 되어 있고 기본적인 프레스타지 등급 옵션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네요. 주행거리 때문에 저는 좀 마음에 들어요. 이 차가. 이어서 다음 차량 볼까요? 한 대만 더 볼게요. 하얀색이고 어라운드 뷰가 들어간 옵션이 조금 좋은 차입니다. 이게 있으면 아무래도 옵션이 좋다고 생각해요. 어라운드 뷰에 1인 신조가 들어간 생각보다 좋은 차예요. 8월 달에 맵을 했습니다. 주행거리가 더 괜찮은 편이에요. 8만 2천 킬로. 별로 안 탔죠? 21년식에 8만 2천 킬로. 색상은 하얀색 바디고 인기가 좋은 하얀색. 성능전공 기록부 볼게요. 보시면 매연이 5% 매연 잘 나오네요. 렌트는 있다 없다? 없어요. 렌트카가 아닙니다. 사고 교환은 어허어. 사고가 일단 있긴 있어요.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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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조금 아쉽죠? 사고 이력이 있습니다. 사고 이력은 있어요. 단순 수리로 들어가긴 하지만 뒤쪽 횐다라 저는 사고로 봐요. 사실. 여기 성능 점검에는 사고가 없다고 표기가 되어 있긴 해요. 단순 수리만 있다고 표기되어 있지만 뒤 횐다는 사고로 들어갑니다. 사실상. 일단은 단순 사고죠. 단순 사고. 이 차량 일단 뒤쪽이라서 그나마 앞쪽보다는 괜찮잖아요. 미세누유는 없고요. 일단은 보시면 뒤쪽에 도색이 들어간 거예요. 도색 들어가고 찌그러진 거 있어서 핀 거고 기스 있어서 지기스 제거한 거고 그 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큰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서로 간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블레스 등급에 파워트렁크 들어갑니다. 반자율 들어가고 하이패스, 어라운드 뷰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가요? 괜찮죠? 실내 깨끗하고 변동시트 들어가고 자동문은 다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키두개 모터아웃, 전자박킹, 오토홀도 들어가고 조수석에 전동시트 들어가고 여기까지입니다. 괜찮죠?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시험 카니발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가 내일도 계속해서 시험 카니발 좋은 차량 새로 들어온 차량 정리해서 또 올려드릴게요. 만약 신규 모델이 없다면 더 뉴스 카니발 소개할게요. 감사합니다. ACKLINE